현재 팀 옥순으로 십사기 옥순 이미지 떡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십사기 영자, 십사기 현승 외모가 급호감이 되고 있죠 십사기 영자는 자기 운명을 찾으러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그녀의 진의 폭력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작은 화제입니다 4월 19일에 올라온 글인데 내용은 이래요 나는 솔로 영자 고등학교 동창인데 친구가 나왔다길래 방송 처음으로 보는데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예쁜 걸로 유명했다 저런 곳에 나갈 성격이 아니었는데 바뀌었나? 라는 게시글입니다 나는 솔로 십사기 예고편으로 최종 선택을 앞둔 시점에서 운명을 믿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최종 커플이 됐네? 라는 궁예질도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그녀의 체커 스포 사진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평소 베이커리 디저트를 좋아한다고 언급을 한 그녀 그녀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군가랑 빵집 맛집 방문한 게시물을 업로드 이것 때문에 또 궁예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누군가 찍어준 사진을 올렸죠 그래 또 하트가 있어서 혹시나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확인을 해보면 이 사진은 여자가 찍어준 게 보입니다 십사기 순자, 십사기 현숙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샤넬 도배가 됐다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자막은 제 정말로는 приг자피 지금 시작해볼까요? inyak 우리 아저씨는 제가 오늘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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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찍으세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아침에 아침을 제가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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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나와요 이렇게 아침을 지금 얘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은 총이 일찍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을 한번 해봐 드러 π progress 여행을 할까요?